하나님의 기쁨이여 하나님의 영광인 사랑아 안녕 오늘은 할머니가 또 어떤 그림을 준비해서 우리 사랑이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울까 기대가 되지? 여기 신호등이 있어요 이 신호등은 무선하는 사람에게나 길을 걷는 사람한테 너무 중요하죠 이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다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세요 사람의 몸이 있죠? 이 몸이 다 중요해요 머리도 중요하고 팔도 중요하고 다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는 뿌리가 땅속에 쭉쭉 잘 뻗어서 영양분을 잘 빨아들여서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를 많이많이 맺었지만 이 못된 나무는 뿌리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나무는 좋은 새가 말라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할게요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문 4장 23절 말씀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어요 나무의 뿌리가 병이 드니까 어때요? 나무 전체가 병들고 말았잖아요 사람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만약에 팔이 다쳤으면 팔만 다쳤어요 팔 하나만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는데 마음이 병들면 온 몸이 다 병든다는 그 말이거든요 마음이 좋은 마음은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병들면 모든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짜증을 많이 내는 마음이 병든 마음이에요 마음이 좋은 마음이면 온 몸이 다 좋지만 마음이 병들면 온 몸이 다 병든다는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더 할게요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문 4장 2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여 하나님의 영광이여 사랑아 안녕 오늘은 할머니가 또 어떤 그림을 준비해서 우리 사랑이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울까 기대가 되지 여기 신호등이 있어요 이 신호등은 운전하는 사람에게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너무 중요하죠 이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다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의 몸이 있죠 이 몸이 다 중요해요 머리도 중요하고 팔도 중요하고 다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는 뿌리가 땅속에 쭉쭉 잘 뻗어서 영양분을 잘 빨아들여서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를 많이많이 맺었지만 이 못된 나무는 뿌리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해서 나무 좋은 새가 말나서 춥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할게요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문 4장 23절 말씀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어요 나무의 뿌리가 병이 드니까 어때요? 나무 전체가 병들고 말았잖아요 사람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만약에 팔이 다쳤으면 팔만 다쳤어요 팔 하나만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는데 마음이 병들면 온 몸이 다 병든다는 그 말이거든요 마음이 좋은 마음은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병들면 모든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짜증을 많이 내는 마음이 병든 마음이에요 마음이 좋은 마음이면 온 몸이 다 좋지만 마음이 병들면 온 몸이 다 병든다는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더 할게요 물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원 4장 2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여 하나님의 영광인 사랑아 안녕 오늘은 할머니가 또 어떤 그림을 준비해서 우리 사랑이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울까 기대가 되지 여기 신호등이 있어요 이 신호등은 운전하는 사람에게나 길을 건너는 사람한테 너무 중요하죠 이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다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의 몸이 있죠 이 몸이 다 중요해요 머리도 중요하고 팔도 중요하고 다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는 뿌리가 땅속에 쭉쭉 잘 뻗어서 영양분을 잘 빨아들여서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를 많이많이 맺었지만 이 못된 나무는 뿌리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영양분을 빨아들이질 못해서 나무 좋은 새가 말나서 춥고 말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할게요 물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문 4장 23절 말씀 자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어요 나무의 뿌리가 병이 드니까 어때요? 나무 전체가 병들고 말았잖아요 사람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만약에 팔이 다쳤으면 팔만 다쳤어요 팔 하나만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는데 마음이 병들면 온 몸이 다 병든다는 그 말이거든요 마음이 좋은 마음은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병들면 모든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짜증을 많이 내는 마음이 병든 마음이에요 마음이 좋은 마음이면 온 몸이 다 좋지만 마음이 병들면 온 몸이 다 병든다는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더 할게요 물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문 4장 23절 말씀 아멘